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 여기 뿌리 염색을 하실 거예요. 뿌리 염색, 근데 모발에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아쿠아프루틴 A를 가지고 10분 경화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입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존에 해줬던 부분에는 제가 클리닉을 할 거예요. 하고 이 뿌리는 7레벨로 염색, 뿌리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뿌리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록 섹션으로 한번 원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새로 섹션으로 버티칼로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우리 고객님은 뿌리 염색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염 부분은 제가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염색을, 클리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 부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6.13이 있어요. 6.13에다가 8.00, 그러니까 6.13을 제가 40g, 8.00을 20g, 산화제는 6%로 해서 지금 도포했어요. 1대1로 그래서 제가 30분 있다가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어떤 아름다운 예쁜 색깔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올렌시아가 굉장히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고객님 거부감 없죠, 향.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30분 자연 방치하고 샴푸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예쁘죠? 네, 자, 저희들 클린이 샴푸로 샴푸하고요. 샤이니 마스크로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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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